사실 본인이 노력해서 늦은 나이에 늦깍기로 늦게 영어를 또 마스터 하신 분, 이쪽은 또 본토에 가서 이제 학업을 하면서 또 영어를 배우고 본토 영어. 여러분, 두 분이 계시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서로의 영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 보는 거 어때요? 지금 사는 거 어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해? 네, 네, 잘 알아? 네, 좋은 시대. 제가 내가 МУЗЫКА 유럽에 처음이 Owls 남은 곳에 가르치는거에요? 네. 예. 네. 예. 6 년? 6 년! 나 그때 영어 거실 ersten 일이라, 나를 이쁘는 한국에서도 어디서 가르치는거에요. 정말? 네. 나는 처음 해. 아니, 형, 로이도 다르고 터널로도 다르고 터널로도 다르고 터널로도 다르고 형, 로이도 다르고 터널로도 다르고 터널로도 다르고 나 이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형은 왜 이렇게 된 거냐는 거지? 멋있는데 이 형은 왜 이렇게 된 거냐는 거지? 테릭터 잉글리쉬 테릭터 잉글리쉬 근데 우리 같이 못하는 사람들은 배워도 이렇게 배우고 싶지 이렇게 배우고 싶지는 않거든요 촬영을 못하고 싶지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팔로 나왔잖아요 아마 로이킴이 영어를 많이 부러워하지만 실제 유학 가지 않고 학년 사지 않는 많은 분들은 어? 김영철의 영어? 이런 자신감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딴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정말 훌륭한 것 같아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만큼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영어도 팔지만 저희 어떤 열정, 패션 이런 것도 같이 팔고 싶어요 나는 누가 살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열정만 훌륭하게 쳐주고 싶어요 이게 보면 영어를 잘... 이게 보면 영어를 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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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